주말을 맞은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4,267명이 확진되면서 나흘 연속 4천 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970명, 아산 914명, 당진 408명 등 도내 시군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모두 5,283명이 확진돼 어제에 이어 5천 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61명으로 늘었습니다. 1천 명대를 넘어섰던 세종에서는 998명이 확진되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